캔탁스 EPKI 최신형 입니다 여기에 스코프도 여러 종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코프 90 시리즈 i 시리즈가 있습니다 70K 90K에서 i 시리즈 나가고 10 시리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행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컴퓨터랑 이렇게 이게 캡처 컴퓨터거든요 통해서 영상이랑 뭐 이런거 화사정송 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하시면 되는거고 일단 본체랑 윈도우 기반입니다 본체랑 스코프 소개시켜요 70K 그러니까 2790i 시리즈로 9mm 짜리를 하고 외국으로는 제가 대장이랑 이거 세트로 팔구요 먼저 팔린 쪽으로 팔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신형 이기 때문에 램프 온화 하시고 그런거 하시면 램프가 나오죠 놀라운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DVI에 연결했거든요 DVI에 연결했기 때문에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오토 조절 하시고 조절하는 거나 매뉴얼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놀라운 영상이 나온다는거 놀랍죠 최고 영상이 나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은 날아오른들